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기가 맡은 몫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생길을 맨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무능하고 세상에 나가서 번번이 쏟기만 하면 가족들은 고생길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가족의 만남이라는 것이 운명적이기 때문에 무능한 아버지나 무능한 가장을 탓하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백성들은 고생길로 내모는 것은 약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마다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정말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뺏어 깊이 채득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안타까움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진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회가 선진화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회가 선진화 되어간다는 것은 전문 지식을 인정하는 일이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과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것이고 이 결과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선진화된 사회의 특성이 뭐냐? 첫째 선진화된 사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무속이나 무당 같은 그런 사이비 지식을 따르지 않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또 잘 아는 정통 지식이나 또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용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무속과 같은 주장이나 이론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소재를 갖고 있게 충돌이 생기니까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소재도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화 사회는 어쨌든 정치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는 사회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온 사회를 뒤흔들어 놓아야 직설이 풀리는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일들이 참 많이 진행됩니다 온갖 이대 정치가 개입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강사법 개정 자사고 폐지 어느 것 하나 망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선진화 사회는 지배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적 겸손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 사람들 가능한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또 그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짤 때도 전문가들 모아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주의 사회의 특성은 현장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인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의 믿음이나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 개입과 간섭과 계획을 통해 가지고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후진성의 또 하나 사례 8월 12일 날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재부품산업 한일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내용들이 속속 신문들의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으로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남이 잘하는 것은 남이 하고 그래서 교환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항상 분업구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소재를 저렇게 국산하겠다고 난리를 칠 필요가 있느냐 결국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이란 것도 정치가 만들어낸 문제니까 정치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온 국민들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런 특별한 사건을 기하려 해서 국제분업구조에서 깊은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재국사나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거죠 이런 분야까지 표를 의식해 가지고 민족감정을 고향하고 반일감정을 이용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득한 교수는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과학자로서 지적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 경쟁력의 무기로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로 간세무역일반협정 가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겠다는 것 가트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고 우리모라보다 더 앞서 소재 부품 기술을 갖췄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생산에 투자를 했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투자를 해서 두 나라가 쓰러 비교의가 있는 것을 교환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죠 현재 반도체 산업 구조는 성공적인 협업과 분업의 사례로 소재를 국산화하면서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게 사달라고 주장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니까 이 소재 산업 국산화 문제도 빛과 그림자를 잘 가려서 경제 논리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정치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일본에 맞사야 되니까 우리가 다 만들자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대 무역 유통학부의 교수로 있는 이홍배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는 제조 기술과 설계 기술이 있는데 설계 기술은 캐치업이 추격이 어렵다 아무리 일본 소재를 갖고와 뜯어봐도 드러나지 않는다 단기간에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배 교수의 이야기가 배상근 정영연 전무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람을 만나보면 가뭄으로 농사물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저수지 자리를 알아보고 다닌다 장기계획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은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현장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뛸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주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것은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